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초콜릿 치즈 초콜릿 마요네즈 기름에 흑흑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조금씩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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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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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데, 이 가루가 더 맛있어 보니, 이것은 아이애다리에 콜라와 짠을 먹었어요 이 가루는 정말 달콤해요 한 입에 간장떡 바로 먹어요 바삭바삭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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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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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밀가루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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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바삭바삭 로제 오늘의 메뉴는 사람은 어떤지? 이제 뱅뱅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네요 다시 한 번 부담스러워요 뱅뱅이 더 넣어서 매운 느낌이에요 그치 제가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